봉봉님, 이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집 남았던 애를 잠시 데리고 가는 거 얼마 전 BTS 지민 선배님이 농부님을 이제 언급해 주셔가지고요 신기하고 많이 깜짝 놀랐죠 지민 선배님이 제 이름을 언급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잘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Like Crazy 댄스 커버를 했는데요 틱톡에서 올리고 좋은 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Stay 잠깐 뺏어가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더 재미네요